아직 멀었다! 제이데코! 제이데코! 데코드! 탈출해! 어딜 도망쳐! 받아라! 데코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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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! 데코드! 종민아! 괜찮아! 이런 것 좀 고칠 수 있어! 정신 차려란 말이야! 그래! 이걸 봐! 사실은 이거 너한테 선물하려고 어젯밤에 그렸어! 그때 언뜻 가다 보니까 지금 주는 거야! 이걸 보고 힘내!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! 그러니까 죽지마! 알고 있었어! 널 물렬렬려고 이니라인에서도 모른 척 했던 거야! 미안하나, 종이야! 죽이고 싶지 않아! 데코드! 데코드! 조종이야! 마을 나눠 주소서! 데코드! 종이야! 어후... 데코드! 데코드! 안돼! 데코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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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! 아